저 손질하는 법이 있거든요 제가 배워가지고 자 저렇게 발라낼 수 있어요 저렇게 자 싱싱한 아 그냥 바로 회복이구나 그냥 달어 진짜 달더라구요 다호야 이거 장난 아니야 살아있어서 잘 꽉 찼네요 어우 야무지게 나왔다 아 진짜 손질을 너무 잘하신다 진짜 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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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아 저렇게 얼음에 넣으면 안 되겠군요 또 저렇게 얼음에다가 탱글탱글해지고 또 저렇게 해야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아지죠 대게는 이렇게 준비 끝 아 깜빡 잊어먹었다 왜요? 단호박 단호박 대게찜 나도 잘 먹겠다 그러면 사람도 좋아하는 음식이죠 아 예 비닐봉지에 싸서 저건 전자렌지에 돌리신거죠? 맞아요 전자렌지에 돌렸어요 한 5분 참 음식을 요리를 정말 정갈하게 하세요 살짝만 올 커팅 시켜준 다음에 어우 색감 좋다 그래야 이게 수분이 많이 안 나오니까 아 나 단호박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단호박이 아주 그냥 단내가 올라온다 자 단호박 속을 이렇게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단호박만 먹어도 잘 빠져요 긁어서 빼준 후에 치즈가 제일 주인공인 치즈 그렇지 그렇죠 잘 나옵니다 치즈 다홍이 먹을건데 치즈로 먹어도 돼요? 아니 치즈로 먹어도 돼? 염분이 좀 그 고양이들용 치즈가 있지만 저는 아 그 치즈를 만들어볼까? 핸드메이드룩 어머나 손에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랑이야 낙도프리룩 저어주는게 굉장히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홍이를 위한 치즈기 때문에 다홍이를 위한 치즈기 때문에 소금 없이 식초만 넣어가지고 요청 분리해줄 겁니다 이럴 때 또 한번 이렇게 넣어주고 순두부같이 되네요 완전히 진짜 순두부같다 몽글몽글하게 뭉쳐서 와 진짜 정성이시다 정성이죠 저 물기를 너무 꽉 짜주면 안되고요 어느 정도만 그래야 식감이 더 좋아요 잘 됐다 잘 됐다 고소하고 새콤함이 있네. 저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저거 와인 안주로 최고예요. 오 그런 거 같아요. 숙소시키면 무혐이랑 사리 안주. 다이어트 와인. 다이어트 와인. 치즈를 담아. 치즈를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어느 주인공 대게를 위에 그냥 이렇게 깔아요. 네. 치즈를 밑에 채우고. 위에 대게 올리고. 그 다음에 채소도.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채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렇죠. 너무 예쁘다 이거. 이 모양만으로도 너무 예쁘네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을 닦고. 이걸 그냥 통으로 쪄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찾아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체크하고 만들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염분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과일도 못 먹는 거 있어요. 저는 다 물어보고 만든 거거든요. 직접 다 공부하고. 대구 미트볼 해드릴게요. 대구 미트볼. 금방. 대구로 미트볼. 대구로 미트볼을 만드는데 뭐지 저게? 마트 가면 썰어서 얼려놓은 거 싸게 팔아요. 그런 걸로 해주시면 돼요. 저기 염분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저러면 이제 소금 빠지죠. 치즈를 한 움큼 정도 넣고. 만들어 놓은 치즈를 또 활용하는 거예요? 감자 전분 대신 감자를 이렇게 으깨는 거니까. 뭐 취향 따라 전분 쓰시는 분은 전분 쓰셔도 돼요. 대구에 가시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며 사랑아 우리 당홍이를 위해서 예쁘게. 아 여기 또 뭘 돌려. 이거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이테라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뭐야? 응? 응? 제일 좋아하는 것들. 가시 없겠지? 다웨이가 정말 좋아하는 황태. 아 황태체네. 황태체를 가시 쓰면 안 되니까 저렇게.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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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우. 오 좋아 좋아. 저 황태는 갈아서. 진짜 급게 갈았다. 저렇게 갈아서. 그러면 가시가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걸로 옷을 입히는 거죠. 아아. 다웅이 먹이려고 아빠가 진짜 정성이네 정성. 아 이런 정성. 이건 무조건 맛있죠. 아 이거 찹쌀떡 같은 느낌도 없잖아 일단 이거 진짜 대구 치즈볼이 됐네 였나? 궁금해 너무 궁금해 와 대박이다 이건 진짜 먹고 싶다 이건 다홍아 완성했어 아빠 작품이야 다홍스 밥 먹자 이야 코 수요리 그러네요 치즈에 대구 미트볼에 깜짝 놀라실걸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딱 서세요 어 됐다 이게 뭐예요 다홍씨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오늘 건강검진을 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다홍이 통으로 내가 아빠가 이렇게 손을 찢어서 여기다 줄게 봐봐 갑니다 자 개다리 하나 갑니다 근데 자기 입맛 아니잖아요 편식을 해가지고 제가 너 왜 먹냐 제발 먹어라 제발 먹으라 안 먹으면 큰일난다 아 잘 먹은다 아 잘 먹는다 아빠도 한 입 아빠와 함께하는 식사 네가 맛있어서 먹는구나 이렇게 아 근데 저거 너무 좋네요 저 혼자 먹으면 강아지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괜히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도 기가 막힌네 요게 궁금해요 저는 나 황태가루도 너무 좋아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근데 같이 입을 벌리자마자 본인이 입을 벌려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죠 야 이건 시판해야 되겠다 이거는 야 이거 대구볼 진짜 맛있는데 치즈 대구볼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